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고를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내 몸에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나 증상을 통해 즉 눈이 떨린다든가 입속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우리 몸은 바로 이때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하게 됩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즉 일상생활 속 면역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최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건강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몸 증상에 따른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가 짝지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눈밑이 떨리는 안면경련 증상이 나타나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근육에 경련이 오고 심한 경우 쥐가 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수족냉증, 어깨결림, 말초순환장애 증상이 있을 때 기억력, 눈의 건조, 중성지질 개선이 필요할 때 비타민 E가 포함된 RTG 오메가3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인 여드름, 뾰루지, 피부 증상이 있을 때는 비타민 A가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팩이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비타민 A를 복용해야 합니다. 피부가 타박상으로 쉽게 멍이 잘 들 때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탈모, 부서지는 손톱 증상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비오틴 성분입니다. 아토피, 천식, 건선, 알레르기 증상이 자주 있다면 아연이 포함된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손과 발이 붓고 따끔거리고 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자주 피곤하고 나른하며 식욕이 없는 증상 비타민 B1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력이 없고 어지러운 빈혈 증상이 자주 있다면 비타민 B12 고함량 제품이 좋습니다. 업무를 볼 때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역시 마그네슘입니다. 평소 변비, 설사, 가스, 복부 팽망감 증상이 있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가 최고입니다. 구내염, 혀의 염증, 입술의 통증이 있는 갈라짐 증상이 있습니까? 리보플라빈 비타민 B2를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좋아집니다. 평소 빈혈 증상이 있다면 엽산 비타민 B9을 드셔야 합니다. 매일 하루 어느 정도 햇빛을 쬐고 있습니까? 만약 햇빛을 잘 쬐지 않는다면 비타민 D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환절기 기온차가 클 때 감기에 잘 걸린다면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하면 좋습니다. 음주 후 심한 숙취와 근육 통증 증상이 있습니까? 니아신 비타민 B3가 들어있는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면 됩니다.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코엔자임 큐텐을 같이 먹어야 간과 심장의 최고입니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침침하고 눈에 피로감이 있습니까? 루테인입니다. 평소 피로회복과 간 건강이 걱정된다면 실리마린을 매일 하루 한 알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푹 쉬고 잘 자도 피곤하신가요? 이때에는 내 몸에 독수를 빼주어야 합니다. UDCA를 매일 복용하시면 효과를 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맞춤 영양제가 필요할 때 내 몸이 보내는 신체 반응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상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